네 안녕하세요. 6월 30일 금요일 아침 햄복상 오늘 마플터치 본문은 욕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욕은 거친 혼란의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찾아온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신가를 의심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은 난폭하고 불공평하고 하나님을 타락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욕은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38장과 4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폭풍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께서 운용하시는 이 우주와 세상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하나님의 세계를 욕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세계가 선함과 질서 아름다움이 있으며 또 불안전과 거친 위험도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욕이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할 위치에 있지 않은 자다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욕이 하나님께 변론을 요구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욕이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온 우주와 세계를 운용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듣고 욕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자기의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있습니다. 욕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 더 이상 고난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불의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42장에서 욕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신이 바라보았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가치에 대해 회개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전히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평안함과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욕기 42장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기 38장 2절에서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인용하여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욕의 무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욕의 회개는 자기 중심성에 대한 반성이고 또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마땅히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편견의 죄에 대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욕 자신이 깨닫지 못한 일에 대하여 말했고 또 욕의 말 가운데 거침없이 말했던 많은 수많은 말들에 대한 회개가 6절까지 이어집니다. 5절에서는요. 이제는 욕이 기론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장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겠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한다라는 진심어린 회개를 욕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욕을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의 위치에서 화해자로, 중재자로, 또 중보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42장 7절과 8절을 읽다 보면 세 가지의 의문점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욕을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틀렸고 반대로 욕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욕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라고 욕에게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친구 엘리바스를 불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의 생각과 편견을 갖고 욕의 잘못을, 욕의 죄를 재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욕이 그동안 하나님을 대상으로 말한 내용을 보면 욕의 말이 정말 옳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을 제외한 내용을 보면 욕의 진짜 속마음과 처참한 욕의 심정 그리고 토해내듯이 말했던 욕의 많은 연설들을 보면 자신에 대한 태생의 저주부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를 공의롭게 다스리는 분이신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타락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한 말이나 하나님에 대한 회의나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욕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욕의 수고, 욕의 정직, 욕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욕의 회의와 욕의 두려움으로 거쳤던 이 모든 과정 속에서의 도전하고 깨지고 했던 욕의 모습은요 하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욕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귀하게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욕을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 친구가 준비한 번제 제물의 양이 과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냥 7마리를 욕에게 끌고 가서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화목 제물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인가 할 수도 있는데 제물의 양이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라는 것이죠. 수송아지 7마리와 순냥 7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는 대기의 경우가 이스라엘 온 민족이 6월절 행사를 하는 이 7일 동안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세 친구가 욕에게 통상적인 제물에 비해 과하게 많은 것을 요구한 이유는 이 세 사람이 욕에게 한 잘못이 이스라엘 온 민족이 지은 죄와 맞먹는 죄를 자행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42장 8절의 하반부인 내용인데요 내종 욕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너희 어리석은 소행대로 갚지 않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용서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욕에게 주셨다는 부분입니다. 보통은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용서하는 입장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해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내용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이 내용이 최종 결정권을 욕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욕에게 이 세 친구를 용서해줘야 된다라는 언질이 하나님께서 따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에게는 의문점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세 친구가 욕에게 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용서를 구했고 또 이 욕이 용서의 기도를 화해의 기도를 끝내 했습니다. 그래서 욕이 그 기도 끝에 욕이 회복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욕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는데요. 이 갑절로 두 배로 회복시켜주신다는 부분에서 두 배라는 면에서 배상받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잃었던 것을 회복받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면 욕의 모든 소유를 잃은 것이 고난이라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 누리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욕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욕의 회복은요. 친교, 재산, 자녀, 위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사회에서 자녀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는데 욕의 세 딸의 이름을 욕이 지었다라는 부분이 특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욕기 42장에 이 세 딸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라는 것도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아들 7명과 딸 3명의 자녀가 그 전에도 언급되었을 때 이름이 따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 7명과 딸 3명을 얘기하면서 딸 3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얘기했습니다. 여미만은 하늘 나는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그디사는 향수 일종의 카이사 계피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게렌합북이라는 이름은요. 화장품 도구로서 눈 화장용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특별한 지위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덧붙여서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사회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것이 또 특이하고 또 여성에게 유산을 분배하는 욕이 좀 더 특이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욕의 아들과 동일하게 욕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었다라는 부분에서 욕이 고난받는 경험 이후에 얻은 자녀들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양성이 동일하게 주어진 특권을 동일하게 주었다라는 부분에서 성경은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하진 않지만 욕에게 또 다른 다른 까닭의 이슈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욕기를 마치면서 욕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욕의 평균 소명이 두 배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욕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새 친구와 동도 화해를 했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욕이 겪었던 고난은 가슴속에 점인 채 감속에 묶인 채 살아갈 것입니다. 상처와 배신의 고난의 그림자가 욕에게는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은 아이들 숫자만큼 다시 자녀를 낳아 젖을 먹이고 길러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던 사람들과의 만나는 교제 속에 다시 회복이라는 것을 쌓아 올려야 했던 것이죠. 고통이 지나간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또 오래 아파하고 슬퍼해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반한 이진법적인 고난이 아닌 죄와 상관없는 고난에 대해서 욕기는 다 설명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기를 통해 고난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에서는 욕이 받은 고난에 대해 왜 욕이 이런 고난을 받았어야 했는지 투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은 이 고통과 고난이 모두 다 해결된 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은 독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랄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아픈 마음, 고통의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그래서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깨달으면서 살아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또 왜 이런 슬픔과 아픔을 온전히 제가 받아야만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고난은 길들여지지 않고요 고난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정복할 수도 없고 이 고난은 익숙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아니면 볼 수 없었던 나를 발견하게 하고 고난이 아니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욕기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한 답을 줄 거라고 추측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지혜서인 욕기를 통해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하는 세계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삶의 모토로, 삶의 지혜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 가실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욕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위로할 수 있는 붙잡는 손이 되어주기도 하고 붙잡혀주는 손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동료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그러셨듯이 교회가 많은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욕과 같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